위! 위 러디샵! 안녕하세요! 혜빈입니다! 2018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멋있어?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준비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긴장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을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날은 다른 날보다 유독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저희 혜빈을 한번 할게요. 네! 수능 화이팅! 수능 대박! 지금까지 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수능 얍 얍 얍! 모를땐 4번! 모를땐 3번! 모를땐 3번!